다낭에서 제일 큰 꼰시장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빅시마트 편집분들이 많이 가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자 다낭맨 입니다 오늘은 안이 어떤 곳을 다녀왔는지 함께 가시죠 참고로 앞에 걸어가시는 분은 행인 이시고 촬영감독은 아닙니다 부끄러움만한 안이 밖에서 혼자 촬영하는 모습이 편집하면서 그려지는데요 제가 복이 많습니다 꼰시장은 과일 야채뿐 아니라 의류 신발 작가 등 다양하게 판매하는데요 오늘 안이 오빠를 위해 꼰시장에 왔다고 합니다 오늘 안이 만든 영상 기대되시나요? 바로 이것을 사러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이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안이 나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차후에 안이 나레이션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안이 오늘 다낭맨을 위해 만드는 작업 함께 보시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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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이 놀러 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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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